충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교직원의 을질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아 논란에 빚은 충남교육청 을질방지 조례안을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관련 조례안은 일선 교사들의 갑질 신고를 을질로 규정해 입막을 마련한다는 정규조와 교사 노조 등의 비판이 일면서 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도의회 편산범 의원은 논란이 된 을질이라는 용어에 대한 유권 해석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